메로 시장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, 국내에 메로가 들어온 일이 한 30여 년 전 된 것 같아요. 많은 역사도 있지만, 남극이라는 극한 의장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유통하기 힘든 여건이고 실적입니다. 하지만 우리도 한국이 OECD까지 하나이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메로가 비싸고 맛있고 한 전성이기 때문에 갈수록 메로 시장이 한국에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소원영 대표랑 같이 소비자님들께 좋은 상품을, 최상의 품질을 메로를 공부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실제히 가겠습니다. 바다가 주는 대로 파도 상자